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2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승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매주 화요일이 될 때마다 승재님한테 떨어진다며요, CME 갭 채운다며요라는 타박을 하거든요. 추궁과 타박. 왜냐하면 저는 그 타이밍만 기다리고 DCA를 차곡차곡 모아왔는데 오늘은 승재님이 이제는 안 떨어져요. 인정해야 돼요. 저에게 저의 기다리고 있던 마음에 찬물을 좀 끼워두셨는데 지금 오늘이 그렇다면 오늘 살짝 약속의 화요일 떨어졌잖아요. 한 3% 정도. 6만 7천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까요? 아니요, 뭐 그거는 아니고 근데 사실 지금 거의 한 7만 달러 부근에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 6만 달러 이하로 간다는 거는 이게 이제 시기상으로도, 사이클 시기상으로도 너무 좀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늦어도 10월 안으로는 뭐 CME 갭을 채우면 채우는 거였는데 지금 그게 안 채우고 올랐으니까 이제는 CME 갭을 채운다기보다는 뭐 상승 관점에 맞춰서 그냥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어쨌거나 이미 지난주부터 상승을 조금 한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아마 6만 5천 달러 정도 부근 거기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6만 4천 후반까지 도달했다가 지금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지네께라도 좀 따라 붙으면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좀 욕심을 부렸나 봐요. 아쉽지만. 어쨌든 오늘 뭐 상황이 어떤지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연주팀, 김연준님, 미음님, 부자인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요일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어떤지 확인하고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빨대님 하이루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 가격. 화요일엔 항상 좀 약간 평소보다는 큰 폭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6만 9천도 잠깐 터치하고 6만 8천대를 유지하던 비트코인이 현재는 24시간 기준으로 2% 넘게 하락하면서 6만 7천 5백 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6만 8천 밑으로 좀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한다 하더니 오늘은 6만 7천 달러대로 다시 내려왔고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하락해서 3.47% 하락한 가격 2,647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솔라나가 비교적 하락폭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1.2% 정도 하락하면서 167달러 선을 유지 중이고요. 왕비도 0.72% 하락하면서 0.5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 와중에 도지코인은 0.55% 올라서 0.146%고요. 트론도 1.36% 상승해서 0.157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확실히 비트가 빠진 날은 다 좀 빠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저희 기사에서 오늘 가져온 소식에도 있는데 도지코인하고 플로키가 또 민코인 중에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뭐 이런 강세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어떤 소식이 있는지 보시고 가겠습니다. 일단 어제 6만 9천 달러를 터치하면서 이번 3월부터죠. 이어진 그 하락 추세선 그걸 돌파하면서 좀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2025년 예상되는 세 가지 가격 범위를 21st Capital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본위 회기 모델이라는 것으로 비트코인의 이 확률 공간을 분석해 봤을 때 세 가지 범위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요. 차가운 범위, 따뜻한 범위, 뜨거운 범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차가운 범위는 상승폭이 가장 적은 범위인데 5만 5천에서 8만 5천 달러 범위입니다. 이게 2025년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예상이 되는 범위고 장기 목표가 10만 달러인 투자자들은 이 범위에서 포지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뜻한 범위는 그 위,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범위가 따뜻한 범위인데 8만 5천에서 13만 6천 달러 선입니다. 이 범위에 비트코인 가격이 도달을 하면 소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빨간색 구간이 가장 뜨거운 구간인데 13만 6천에서 28만 5천 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 뜨거운 범위에 머물 때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가격 급등과 급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st Capital의 공동 창립자 신화는 이 가격 범위가 비트코인의 단계적 전환과 맞물리면서 시장이 각 범위에서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다른 범위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세 모멘텀 회복 시도를 계속하던 솔라나가 단기적으로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향한 랠리 신호를 보였습니다. 솔라나는 약 986억 달러의 시가총액 그리고 일일 평균 거래량 3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솔라나는 중요한 지지선인 120달러 이상에서 조정을 겪고 나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70달러를 향한 급등 이후 161에서 163달러 그 사이 저항성을 성공적으로 돌파했고요. 이전 강세 랠리와 유사한 추세를 따른다면 새로운 사상 최고가 350달러를 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 동의하십니까? 네, 솔라나 좋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과 플루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지코인이 약 6개월 동안 지속된 대각선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과거 알트코인 시즌에도 다른 자산이 움직이지 않을 때 강하게 혼자 상승하고는 해서 그것과 지금 비슷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도지코인이 0.228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플루키는 매크로 ABC 패턴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면서 3개월간의 다지기가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저항이 무너지면 빠르게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거라면서 0.005달러의 새로운 사상 최고치로의 상승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는 리플의 가격이 내년 1분기에 최대 27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 아까 0.54달러였죠? 근데 내년 1분기에 최대 27달러가 가능하다고 본 건데 이 과거의 가격 상승 패턴을 반복할 경우 이런 급등이 가능하다. XRP가 이전에 3300%와 700% 상승한 경험이 있어서 2025년 3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비슷한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그런 SEC와의 소송, 규제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패턴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바이 프로 브릿지 이 지표 기준 6.4달러와 27달러가 목표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 과연 승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고 갈까요? 비트코인 반등죽 잠깐 기술적 하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죠? 다시 또 1시간 기준으로는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일단은 먼저 전체적인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감기 이후 사이클인데 지금 현재가 4차 반감기 이후 사이클이고 제가 왜 이제 CME 갭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리 늦어도 10월 중에는 채워야 된다. 10월을 넘어가면은 이제 좀 채우는 관점보다는 그냥 상승하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매 사이클마다 최대 조정 기간 폭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나 올해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과거 사이클보다 훨씬 더 조정 기간이 길었어요. 이미 초과를 했어요. 과거 평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을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냥 이제 상승 국면에 다시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도 보면은 반감기 전으로 해서 많이 좀 흔들었어요. 많이 좀 흔들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감기 후에 거의 변동성이 없이 그냥 계속 수렴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그냥 이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채널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위아래로 흔들어서 지금은 이 하락 트렌드를 지금 돌파 시점에 다가왔다. 도달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거를 참고했을 때는 이번 상승 사이클에 마무리되는 그 시점은 내년 3분기 정도가 이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건 100%가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제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축소될 수도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내년 3분기 정도가 이제 사이클의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다음 5차 반감기에 대한 사이클을 또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8만 2,400달러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8만 2,400달러는 지금 이 반감기 때마다 보여왔던 이 수익률에 거의 이제 평균 수익률을 이제 나타낸 건데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상승폭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계속 매 반감기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그리고 이번에도 추세 기울기도 그렇고 수익률 그런 것도 그렇고 많이 좀 감소가 돼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또 이제 6만 달러 언더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이번 사이클에서는 8만 2,400달러가 또 고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좀 6만 달러 이하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조정이 와도 6만 달러 이상에서는 계속 놀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8만 2,400달러를 연말 정도 늦으면은 내년 1분기 정도의 돌파 시도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8만 2,400달러를 돌파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의견은 엄청난 이제 또 다른 이제 강세장 새로운 강세 국면에 좀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여왔던 이 수익률 감소 패턴이라든지 이 추세 기울기 완화를 다시 이제 깨버리고 이제 새로운 또 강세 사이클 가속 추세를 형성을 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만 이제 모두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거를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8만 2,400달러가 돌파가 되는 순간 그냥 계속 홀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음.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추세상 기울기가 완화된다라는 거는 고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고점에 도달을 해가고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돌파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연말, 늦으면은 내년 1분기 안으로 돌파하는지를 좀 주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조정이 올까요? 비트코인 가격? 어, 조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만약에 추세가 지금 많이 좀 뽑아졌잖아요. 위로 상방으로 돌파가 된 상황에서 이제 조정은 많이 흔들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제 막 상승한다고 해서 계속 수직 상승만 있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조정도 급격하게 주고 다시 말아올리고 이러한 패턴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 아무 때나 막 그냥 사게 되면은 이게 사실 급격한 갑자기 조정이 왔을 때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단기 관점으로 진입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한창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을 때 한 6만 6천 달러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제가 적어도 뭐 6만 5천 달러 그리고 6만 4천 달러 이 정도 구간에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신규 포지션은 좀 진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시는 대로 조정이 한 번 왔잖아요. 지난주에 6만 5천 달러 부근에서 만약에 우리가 잡았으면 여기는 굉장히 정말 좋은 포인트였죠. 그러고 나서 사실상 계속해서 꾸준히 또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조정이 이렇게 왔잖아요. 조정이 왔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바났던 이 매수 포인트는 도달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익절로스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냥 홀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또 7만 달러 부근까지 도달을 하고 조정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고점을 형성했다.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라기보다는 좀 이제 횡보 관점으로 봐야죠. 이제 박스권 행보라든지 뭐 어떤 수련 패턴을 만든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한 7만 달러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제 이 박스권에 대해서 이 중간 빨간선 있죠. 이 하단에 오면은 우리는 천천히 좀 불단배수를 계속 하방에 갈수록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매집을 해보는 거고 다시 이제 주가가 이 상당으로 왔을 때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여기서는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어떤 상승 패턴이라든지 수렴 패턴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렴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 손가락만 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죠. 어차피 매매를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박스권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 주요 지지선에 맞춰서 매수 비중을 하방으로 갈수록 좀 늘리면서 분할 대응을 하고 상반기 앱을 가면은 이제 여기에서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서만 비트코인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상승을 또 하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로 막 폭발적으로 7만 달러를 돌파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을 높게 두기보다는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두면서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지금 자리는 이제 너무 쉬워진 자리예요. 우리가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보통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는 횡보하는 동안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고 나서 매수는 뭐 알트코인 그동안 우리가 봐놨던 알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에 도달했을 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이 박스권 구간을 기준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은 좀 그래도 매매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박스에서 지금 현재 빨간선 가운데 있는 금액이 얼마죠? 6만 7천천원일까요? 그냥 대략적으로 좀 쉽게 보면은 지금 6만 6천 달러, 6만 4천 8백 달러 있잖아요. 네. 6만 6천 달러가 일단은 좀 중요한 지지선이고요. 얘가 여기서 횡보를 할 거냐. 사실 이거거든요. 얘가 지금 여기서 고점 한 번 형성했고 두 번 이렇게 세 번 하면서 여기서 지금 거래량도 감소됐고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이 여기서 지금 매도가 거래량이 터졌죠. 하락이 나오면서 매도가 나왔잖아요. 이랬다는 거는 그래도 매도 물량이 이제 차익실현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차익실현매물이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아,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형성하고 쉬어가는 타임이구나. 단기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상승하면서 거래량은 감소는 됐지만 주가는 계속 힘이 없어도 올랐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도 올랐다가 이제 이 지점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차익실현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올라도 막 수직상승으로 크게 오르기보다는 얘가 올라도 뭐 이런 식으로 막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좀 횡보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갖고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6만6천 달러 지지선 그리고 6만4천8백 달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일봉이평선도 올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 얘가 이제 확실하게 좀 완연한 상승장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일봉이평선, 31선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이탈되지 않고 추세를 따라서 흘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될 것 같다. 그래서 6만4천8백 달러 지금 일봉이평선도 6만4천8백 달러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내려도 여기서는 지지를 받는다라는 관점이에요. 더 내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이렇게 받아가고 반등이 나오면은 일부는 단기 차익실현으로 두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뭐 이해되셨죠? 그럼요, 그럼요. 아, 뭔가 뭔가 이제 미국 대선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저렇게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더라도 미 대선 이후로는 어떻게 바뀔지 예상이 전혀 가지 않아서 지금 진짜 지금 차트는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기준선이 일단 확실하잖아요. 6만4천8백 달러 또는 일봉 31선 이탈 시에 그냥 롱포지션 관점 무드 정리, 매수 관점 정리라는 기준을 확실하게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두고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네, 조정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받아보고 만약에 이탈되면은 정리하고 그 다음까지 또 관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지지 받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내려도 6만4천 달러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어차피 고점 테스트는 한 번 더 줄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강하게 오른 이상은 외봉으로는 추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적어도 쌍봉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 매매 6만4천8백 달러 선을 기억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